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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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고몬에 왔어요 여기 좀 보여주고 싶어서 켰어요 얘 진짜 예쁘거든요 짜자잔 지금 일단 저희 엄마 아빠가 보이고요 고기 구워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짜자잔 대박이죠? 대박이죠? 여러분 자연을 자연을 만끽하세요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짧게 하겠지만 잘 지냈어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고기 먹으러 가야 돼서 제가 좀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닭도 키워요 닭 보여줄까요? 닭 보여줄게요 내가 내가 근데 닭이 닭이 자꾸 저만 보면 도망가요 닭도 키워 닭도 키워 닭도 키워 하고 그러고요. 여기가요 저기 보면 이렇게 모두 많이 키워요. 잘 안 보이죠? 완전 리틀 포레스트 같죠? 짜자잔 여기 뭐 포도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런식으로 이거 고모가 직접 다 손수 하신 거 저 앞에는 내과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랑 지내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여기? 뭐하고 있어요? 나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뭐 말을 못 하겠어 안 나오고 찍을게요 엄마 그 다음 엄마 안 나와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이거 보여주려고 틀었는데? 어버이날인데 군대라 부모님 얼굴 못 봤어요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오늘 부모님께 다들 전화라도 한 통화씩 드리고 좀 쉬는 날이면 여유로도 좀 여유롭게 보내고 다 전화드렸어요? 저 어제 집에 왔다가 오늘 이렇게 군무집에 온 거예요 너무 좋다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고기 먹을래요 같이? 저는 고기 먹을 건데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여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진짜 한 300번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 너무 예쁘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요즘 하는 취미생활 취미생활? 요즘 취미가 없어요 요즘 그냥 밖이 취미가 없네 근데 뭐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보컬 레슨도 봤고 안무 레슨도 봤고 기타 레슨도 봤고 뭐 여러가지 배우고 있어서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 또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오늘 그림도 그리려고 내가 챙겨도 왔는데 뭔가를 이렇게 영감을 받고서는 그려야 되는데 제가 알시다시피 제가 뭔가 창작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래도 산과 나무랑 꽃이랑 이런 거 보면서 힐링을 하고 돌아갈게요 밥 먹어야죠 여러분 밥 먹었어요? 아 나는 진짜 혼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승환이나 예림이나 뭐 다 멤버들 들어왔으면 좋겠다 맥스 커피 명이나물에 고기 먹어요 어우 너무 맛있겠지? 잠깐만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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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으면 좋겠는데? networking 쟤 뭘까? 하아 괜찮아 어 여기 얘 계속 있는다 어떡하지? 오 저기 하아 난 시골에 못 살겠다 여기 밑에 뭐가 있나봐 왜 여기 계속 오지? 아무튼 여러분 저 진짜 이거 보여주러 왔거든요 이제 또 음식을 또 살 예정이니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또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산성 있는데 어떻게 잘 터지네 다행이다 쟤 뭐지 진짜? 암튼 여러분 쟤 맞아 배터리도 지금 몇 퍼센트 남았어요 17% 어쨌든 저 이거 여러분 힐링하라고 이거 보여주러 왔으니까 또 이만 갈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밥 먹고 네? 아 여기 보여줬어요 꽃도 하나씩 보여달라고? 아 여기 꽃이 뭐가 피었냐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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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냇가가 있는데 아이고 물소리 좀 들으세요 아 아 이렇게 힐링돼져! 힐링돼져 여러분! 힐링돼져 여러분! 힐링돼져 여러분! 힐링돼! 우와! 너무 좋다! 물소리! 제가 이제 밤마다 잠이 안올 때 저 ASMR 듣거든요? 물소리 이런 거 틀어놓고 저거 뭐야? 다슬기인가? 저거 까만 것들 뭐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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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 멋있죠? 이 뒤에는 또 산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 나오고 샛소리! 내가 조용히 할게 어디냐고요? 여기는 저희 구모네 집입니다 여기 여기 벨링Justin 안녕? 난 슬기라 그래 너 이름이 뭐니? 반갑다. 물씬하게 지내자. 너무 예쁘죠? 물이 묻어.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밥 먹고 저는 저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있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 빠이. 이거 보여달라고? 아, 이거까지 멋있게 그러면. 이게 지금 정작 타는 소리도 들려줘야지. 불을 빼서 여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엄마, 아빠 다 도망갔네. 어쨌든 저는 잠이 막 갈게요. 지금까지 세기의 힐링 산속 ASMR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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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